네 잘됐다 야 네 먹어보겠습니다 코가 굴대에 많이 묻혀주세요 초밥? 어 잡채짜래기 아 맛있어 네 잘됐다 야 지금 잡채를 하고 있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덕선이 엄마가 내가 줬어 아 맛있어 맛있어 올여름 잡채는 언니야 그러니까 아 9월달에 해 먹어야 될거지 잡채네 이제 냄새 아 참기름 먼저 넣는구나 아니 지금 뿔까봐 제가 아 뿔까봐 아 이제 간장 넣어야 되고 하하하하 야 옆에 서 있는데도 더워 하하하하 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 하하하하 이게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잡채 현장 응 잡채 속으로 짝지 넘치겠다 딱 그릇이 와 조심해 이거 썰어트리면 끝장이야 안쪽으로 와야될거 같아 밑에 거를 좀 옆으로 어 불안하다 야 이쪽으로 좀 더 당겨줘 일루 오 좋아좋아 잡채 빗겨지지가 않아 빗겨지지가 않아 속이 너무 많아 속이 너무 많아 이야 장난 아예 장난 아예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호화 군대 많이 묻혀주세요 초덕? 어 잡채짜라 이게 묻혀주세요 아 해볼까? 하하하하 맛있어 야 잘됐다 야 알습니다 오 고맙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